어서오세요 저희 스튜디오 너무 잘 오셨어요 수진이 너 이번에 가방 또 샀더라? 아까 나도 니PD에서 봤는데 그거 입은 신상이라네 그나저나 넌 옷 좀 갈수록 더 영해지는 거 같다? 어디 샵이야? 무슨 관리사다? 스튜디오 근처에서 유명한 샵에나 생겨가지고 거기 몇 번? 최저임금 기준 한 달치 월급을 이 몸에 두르고 있으면서 편한 옷차림이라니 수진이 너 이번 주 말에 뭐해? 대학 동기 남친 등 기념으로 더블 데이트 하자고 키 180에 몸무게 70? 하루만에 이런 남들을 어디서 구하냐고 대행... 대행 알바? 조건 충족인 거 맞아요? 네 그럼요 키는요? 키 180에 몸무게 69.9요 오늘 진짜 실수하면 안 돼요 노력할게요 정신 안 차릴 거예요? 카마토밀 아까 다 들킬 뻔했잖아요 와우 대박 사건 야 애인데? 너무 신박한 거 아니니? 너무 신박한 거 아니니? 너무 신박한 거 아니니? 우리 아멘